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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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화창시중 자.. 시작을 해봅시다 화창시중 화창시중 이거 틀이엇 똑똑 이거 설마? 아니야 아니야 지금 0. 몇초 남았겠지? 아니야 어 됐다 마을의 간을 일단 갑시다. 잠깐만! 야 잠깐만 잠깐만! 여기가 아니잖아. 야 교회로 당장 가. 와 이거 템 뭐야? 잠깐만 친구야 비켜볼래? 죽고 싶지 않으면? 와 템 뭐야? 저기요 이거 사기 쳤는데요? 이 사람 사기 쳐요. 와 이러면은 엄청난 이득이죠. 3절권. 이 문! 와 지금 이거 애들 보면은 무슨 생각 할까? 이 친구는 이상한 거 준비 중인 것 같은데? 얘 존버 준비한다. 알렉스 존버 준비한다. 저거 누가 봐도 존버 준비야. 아 그거 그거 진짜. 이거 누구야? 이거 이거 알렉스지? 응. 호텔. 호텔 구했고요. 병원 가서 접착제 망치. 잠시넛도 들고 있구나. 아 저 렉스. 걸리면은 그냥 그 사람이 있다고 갖다 부르네? 찾을 수 있으면 찾아 봅시다. 숫돌이랑 캔이랑. 저거를. 저기요? 여기서 형이 왜 나와? 잠깐 형이 왜 여기서 나와? 일단은. 아 반을. 파리다. 어. 파리야. 내 눈앞에 파리 나타났어. 알렉스는 지금 템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. 와 이거 일어나야 돼. 알렉스 어차피 지금 도움 안 되니까. 일어나야 돼. 일어나서 때려야 돼. 알렉스. 아 제발. 알렉스야. 내 변수는 니가 내 눈앞에 나타나는 거야. 나오지 마. 제발. 레온 눈앞에 나타나봐. 차다리. 차다리 레온 눈앞에 나타나죠. 친구야. 이 친구 지금. 존벌아서 투척할 그거 없어요. 투척할 그거 없습니다. 용봉탕. 와 서로 진짜. 저 친구 저 친구. 렉스 봤다. 렉스 봤다. 너 되게 홍아신당 같은 게 많았구나. 와 치명타 봐. 아 제발.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. 아. 제발. 아. 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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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왓더팍! 왓더팍 was that? 야 일로와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지금 야 렉스 왜 또 안보여 아 렉스 또 숨었어 아니 저기요 지금 살아있는 렉스를 못보는게 말이 돼요? 됐다 큰일날 뻔했네 아 뭐 이런 아 또 죽어도 상관없긴 한데 아 죽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